멘모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독일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이 책 제트레카스텐 글쓰는 인간을 위한 두번째 뇌 라고 하는 책이구요. 숀케 아렌스 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 김수진 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구요. 인간 희극 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원제는 제트레카스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목입니다. 원제는 뭐냐면 How to take smart notes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구요. 2017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제트레카스텐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메모상자라는 뜻의 독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선정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꽤나 메모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제 앞에서 말 함부로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그랬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한 거, 데이트할 때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심지어 뽀뽀를 몇 번 했는지까지 다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 수첩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했었구요. 아마도 이사하고 이러는 와중에 사라졌겠죠. 제가 군대 제대한 게 1989년 12월 말이었었구요. 1990년 1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었어요.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브랜드로 출시된 시스템 다이어리라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첫눈에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한 3만원 돈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샀었구요. 까만색 가죽 표지로 된 시스템 다이어리였는데 그거를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훨씬 넘게 썼었고, 지금도 찾아보면 어딘가에 제가 다이어리 표지는 잘 보관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어디 깊숙한데 넣었는지 안보이네요. 찍어놓은 사진자료도 있으면 제가 한쪽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95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튼 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나온 PDA를 보고 되게 놀랬었어요. 디지털 기기인데 손으로 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마음을 빼앗겨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했었고, 그 이후로 뉴튼 100, 120, 2000, 2100까지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 PDA는 제가 항상 늘 휴대해야 되는, 저로서는 메모지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심지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PD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였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당연히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캐스사인.net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PDA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자료들을 공유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만큼 저작권이 조금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까, 저작권 위반한 자료들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역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결국엔 홈페이지를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한동안 Evernote를 좀 썼었고요.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지금은 단순하게 네이버 메모로다가만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많이 쌓인 메모들이 정말 많은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쌓이다가 잃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메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서 제텔카스텐 이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제텔카스텐이 뭐야 하면서 읽어봤더니 메모하는 것에 관련돼서 소개하는 글이었었고,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좀 관심을 갖고 읽었었는데, 책이 있다라고 하는 소개가 있어서 들어가서 받고 주문을 했죠.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메모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동기부여가 될 만한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라던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 같은 내용들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분이 생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책과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악마에게 영혼을 판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한 독특한 메모 관리 기법을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모 관리 방법 자체가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읽으면서, 이 정도면 돼, 한번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메모 앱을 사용해라 라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라 라던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 메모, 두 번째는 문헌 메모, 세 번째는 연구 메모.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메모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전부 다거든요. 뭔가 좀 대단한 거창하고 막 이런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도, 지금까지 메모하던 습관들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노션을 되게 꼼꼼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노션을 가입을 해서 얼마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익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션이 이제 처음에 접속하자마자 만든 게 임시 메모, 문헌 메모, 연구보건 메모 이렇게 딱 세 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없이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께도 두껍지 않고 그래서 읽으면 합니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표지, 사실 이 네지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표지가 왠지 이 이미지가 무료의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드려서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느낌은 그래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언스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런 데서 다운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여서 조금 아쉬웠다 싶었고요. 그리고 본문 레이아웃도 일반적인 단행본이 아니고요. 마치 무슨 논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본문에 여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을 딱 보면서 특히 아래쪽에 여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책 디자인이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싶은 아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모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독일어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문장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먼저 56페이지에 도구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만큼만 유용한 법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게 마음을 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독을 가진다고 한들, 제가 아무리 멋진 카메라 몇백만원 짜리 몇천만원 짜리 카메라를 가진다고 한들, 제 능력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수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무언가를 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글로 적어 읽힐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역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6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글로 적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에 진정한 전문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법이다. 일상생활이 그냥 전문가로서의 삶인 거니까 그럴 거겠죠. 그리고 1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와 강인의 연사가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수록 독자와 청중은 그를 이지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강의가 별로 재미없거든요.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은 강의다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역시 말을 쉽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또한 어떤 주장을 접하면 원래 출처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텍스트를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첫 해석을 끊임없이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집부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트카스텐. 글쓰는 인간을 위한 두번주의 네.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의 감수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